전주에선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전주에선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전주에선 착용하세요 전주에선 안전벨트 전주에서 발견한 질 swo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원의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저는 출끼리에서 부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10월 9일, 2일, 한글날이에요. 우리 지금 친구들이랑 다 같이 수원으로 구경하러 왔어요 날씨 너무 좋고 비가 오지만 그래도 구경을 잘하고 싶어요 아까 조금 구경했는데 많이 먹었지? 우리 아까 치킨 먹었어요 대표님이 우리에게 맛있는 치킨 사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터키 많이 배웠는데 제가 다 까먹었어요 메라바 메라바 친구 메라바 강카 맞아요 강카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네 메라바 그래서 우리 지금 치킨 먹고 수원은 치킨 맛있더라고 수원으로 2015년에 한번 친구들이랑 2박3일 구경했었는데 그때도 치킨만 먹었는데 오늘도 치킨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치킨이 맛있어 치킨 맛있잖아요 근데 좀 매운 치킨을 잘 먹었어요 나는 수원에 치킨이 유명한 줄 몰랐는데 너가 말해서 알았어 외국인은 아는데 한국인은 모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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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을 드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비오는 줄 몰랐어 그냥 좀 치마도 입고 좀 얇게 입었어 근데 문제점은 하나 더 있어 저는 높은 코드 신었어요 오늘 화장도 이상해졌고 머리도 이상해졌어 저 아까 사실은 집에서도 하나 영상 하나 찍고 나갔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멋생겨졌어 근데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있는 곳은 예쁘니까 눈치야 너무 수 있어요 오늘 Champs Where are you 근데 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걷는 거예요? 프레이드하는 거예요 인사 인사 아 아 아 아 아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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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오는 날에 부산가 온 카메라도 이렇게 찍고 다는거 진짜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비오는 날에 영수업 채소 찍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대 근데 지금 수원축제? 계속 찍어야 되니까 여러가지 체원이 있는데 뭐 할까 말까 생각 중이예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예쁜데 비가 안 오면 할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우산도 카메라도 들고 다녀야 하니까 조금 귀찮아 뭐 하는지 보는 거 좋은데 좀 죽고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아니야 짚신 귀여워 그리고 속담 있었잖아 짚신도 두 개 있어야 돼 짚신도 짝이 있는데 짚신도 짝이 있다 난 없지 난 없어 짚신도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나를 짚신도 짚고 꿀떡아 semi 좋아 그냥 맥 Roman 구경 이렇게 어느정도 그리는데 이렇게 너는 그림 자유로운 거 내가 봤어 어딨어 이렇게 나가면 안 돼 근데 이거 그리면 아니잖아 이렇게 가면 How is it? Is it okay?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날씨에서 하는 거 좀 더 이렇게 카페에서 있으면 그냥 노래 틀면서 추운데 나 추워요 지금 아 얘 그리는 게 아니라 긁는 거구나 어 긁는 거였어 부끄러웠어요 이거 긁으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긁으면 나오는 거 아닌가 어 이거? 나와 이거 왜 이렇게 디테일해 이거 그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하겠어 내가 이거 집에서 하면 한 6시간 날 것 같아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나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아직 안 끝나서 집에 가서 끝나려고요 그리고 이거 선물 받았어요 이거 수원 대표하는 가리카? 아 이름이 수원이요? 네 이름이 수원이에요 수원이야 귀여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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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귀여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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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거기 아까 조금씩 그림 같은 거 그렸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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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